나는 기분이 참 다 좋네. 김호중씨는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아까 이제 우리 컷에서 내순 노르마 음악도 나왔고 영화 파바로티 파파로티죠 파파로티 실제 주인공으로도 유명한데 스타킹 출연했을 때가 정확히 몇 살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때였어요. 고3때 고3때 공부 안하고 노래만 열심히 했습니다. 트로트로 이렇게 유명할 줄은 정말 몰랐을 것 같아요. 네 생각도 못했었고요. 계기가 뭐였나요? 트로트 성악에서 트로트로? 사실 크로스오버적인 음악을 계속하고 싶어가지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던 찰나에 미스트로트를 챙겨보게 되었어요. 저하고 되게 가진 꿈들이나 그런 같은 어떻게 보면 처해있는 상황이 비슷해 있는 출연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아나운서 하시다가 트로트 가수로 도전도 하시고 그래서 남자 편이 나오면 저곳에 나가서 꼭 한 번 내가 도전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도 이렇게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성악을 하다가 네. 트로트를 하기에 네. 성악조라는 게 사실 있잖아요. 맞아요. 아 이거 쪼 말을 해도 되나? 괜찮아요. 이거를 뭐랄까요? 트로트에 부르기 좀 적합한 정도로까지 이렇게 좀 변형시키기가 좀 어렵을 것 같은데 네. 단기간에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발성을 이렇게 고쳐보자 바꿔보자 이런 생각은 아니었고요. 그 전부터 뭐 20대 초반부터 사실 크로스오버적인 음악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시도도 많이 했었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좋아하는 곡 제가 트로트 곡을 좋아하는 곡들을 많이 이렇게 선곡을 해가지고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또 나가서도 이렇게 그 곡들을 이렇게 적절히 섞어가면서 이렇게 도전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참 많은 노력이 맥락에 깔려 있었을지 참 생각이 듭니다. 안성훈 씨 네. 목소리가 애기 목소리였어요. 전국노래자랑 참가해서 최우수상 이게 제대하고 아까 송혜 선생님이 며칠 만이라고 일주일이었는데 예선을 일단 만년휴가 때 봤어요. 만년휴가 그때 보고 전역하고 이제 본선을 치렀었죠. 아니 아니 왜 왜 계기가 계기가 뭐였어요? 원래 제가 운이 좋게 군악대를 트로트 병사로 들어갔었어요. 트로트 병사가 따로 있어요? 네. 장르를 나눠요? 따로 있진 않지만 트로트 병으로 들어가서 악기를 배웠죠. 그렇게 해서 전역할 때 꼭 만년휴가 나가면 예심 있는 대로 찾아가야겠다 했는데 대학교가 원주 근처였거든요. 그래서 원주시 편에 나가서 최우수상을 받았었죠. 어릴 때부터 원래 트로트를 유독 좋아했었다고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그러기 어렵지 않나요? 왜냐하면 주변 친구들이 주로 팝을 듣거나 최근에 유행하는 유행을 듣거나 할 때 아무래도 작년층이 많이 듣는 음악이다 보니까 제가 가요제 나가서 트로트로 상금을 탔어요. 인기상을 탔는데 그 시절에는 트로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요제를 나가도 트로트를 하면 무조건 인기상을 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렇게 용돈벌이 하면서 그 재미에 들렸다가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트로트를. 내가 이거 잘한다 라는 확신이 들고 두 분 다 참 운이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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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